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전반적인 민코인들이 큰 강세를 보이면서 그 중에서 이 베이스 기반의 민코인들이 특출나게 급등을 했었죠. 자, 대표적으로 브랫 민코인이구요. 자, 브랫코인도 제가 영상을 찍어드린 시점부터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구요. 그리고 오늘 하루 만에 15,000% 급등하는 베이스 기반의 민코인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민코인에 하루 전에 단돈 100만원 정도만 매수를 하셨다면 불과 하루 만에 1억 5천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벌어 가셨을텐데요. 자, 그만큼 민코인 투자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그리고 요새 같은 월금만 빼고 다 오르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고 판단되구요. 자, 특히 코인베이스의 레이어2 네트워크인 이 베이스 체인이 5월달 기준으로 트랜잭션 수수료 수익이 무려 698만 달러를 기록했죠. 그래서 전체 이더리온 레이어2 네트워크 중에서 1등을 차지했구요. 그만큼 베이스 네트워크가 굉장히 성장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베이스 기반의 민코인들 또한 더 큰 시세 급등이 예고가 되어있는 상황인데요. 자, 특히 제가 브렉과 토시코인 영상을 찍어드렸지만 이 코인들 놓치셔서 포모를 많이 느끼신 분들은 자, 오늘 제가 영상 찍어드리는 이 베이스 도그라는 프리셀 민코인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은 투자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구요. 자, 민코인 베이스 도그 민코인이 프리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민코인의 열풍을 이어가겠다라고 선포를 했는데요. 자, 특히 프리셀 단계에서 선점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죠. 특히 상장가 대비했을 때 대폭 할인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특히 베이스 네트워크 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 최초의 프리셀 민코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행 조짐이 보이는 코인이구요. 특히 사전 판매 지금 초기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약 21만 7천 달러의 자금이 모금되었죠. 그만큼 대박 조짐이 보이는 민코인이고 가격 인상까지 약 5일 정도 남았죠. 그래서 5일이 지나면 매수가가 점진적으로 인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보다 빠르게 선점을 하시는 게 저점에서 잡는 지름길이구요. 이 베이스 도그 민코인 자세한 거래 방법 궁금하신 분들 자, 위에 번호로 7번 문자 주시면 저희가 거래 방법 매뉴얼과 민코인 백서 문자로 바로 전송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구요. 자, 이 베이스 도그 민코인은 이더룸과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그리고 폴리곤, 아발란체를 아우르는 유니크한 멀티체인 기반의 민코인이죠. 특히 여러 블록체인 사이에서 매끄러운 상호운용성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유난류 역할을 하구요. 자, 이 코인은 베이스 체인을 기반으로 구축이 되었고 가장 큰 매력은 여러 블록체인을 넘나들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토크노맥스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 사전 판매 단계에서 총 공급량의 20% 정도가 배분이 될 예정이구요. 그리고 마케팅 15%, 상장 물량 10% 배분되어 있죠. 자, 로드웹도 이렇게 단계별로 나와 있는데요. 자, 1단계 지금 현재 사전 판매 시작 단계이 있구요. 그리고 2단계부터 커뮤니티 구축과 더불어서 적극적인 마케팅 단계이 있구요. 자, 3단계부터는 중앙거래소 상장 예정이고 코인마켓계가 코인계코인 등록을 앞두고 있죠.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 중앙거래소 상장을 염두에 두고 있구요. 마케팅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상세계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자, 특히 베이스도그 민코인은 지금 프리셀 단계에서 여러 네트워크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점도 같이 참고 부탁드리구요. 자, 그리고 사전 판매가 종료된 이후에 클레임 단계까지 오면 최초 덱스 거래소 상장 전에 구매하셨던 지갑을 통해서 이 토큰을 클레임 하실 수 있구요. 자, 지금 사전 판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팔로워 수는 많지 않은 상태이지만 최근에 자금 조달 속도를 감안했을 때 흥행 조짐이 보이는 코인 중 하나이죠. 다만 사전 판매 단계에 있는 코인들은 굉장히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되구요. 그리고 이 개발자들이 자금을 먹티를 하는 일명 러그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수액 투자만 권장을 드리는데요. 다만 이 코인이 정말로 나중에 중앙거래소에 리스팅이 됐을 때 엄청난 펌핑을 줄 경우에 이 코인을 놓친 거에 대한 포모가 굉장히 크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수액 투자 권장을 드리는 거구요. 자, 특히 오늘 최초로 사전 판매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조기 매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판단되구요. 그래서 이 베이스도그 민코인 자세한 거래방법 궁금하신 분들 선점 원하시는 분들 위에 번호로 7번 7번 문자 주시면 저희가 거래방법 매뉴얼과 민코인 백서 문자로 바로 전송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베이스도그 민코인 잡아 드렸구요. 다음에 급등한 악성 높은 알트코인 정보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